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쪽인가 본데? 안쪽에서 소리 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긴가 멈추시오 방랑자요 당신 신분이 뭐요? 나는 안동 펑크요 서안동 펑크라 들어본 적이 있군 하지만 여기 이 문부터는 4그룹 우승자만 지나갈 수 있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 4그룹 우승을 했어? 내가 그래도 3그룹에 출전하여 부천 백혈기를 꺾은 사람이오 흠 부천 백혈기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군 당신이 부천 백혈기를 이겼다고? 허풍 그만 떠시지 허풍이 아니요 세간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렇다면 그 소문이 사실이었군 좋소 그렇다면 지나가시오 하지만 지금부턴 쉽지 않을 거요 해드린 위치 음 여기 중독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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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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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하아!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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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, 3, 2, 1 암, 알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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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ОНЕЦ 단식 랭킹 1위 은충식을 이겨라 이벤트를 한 취지는 일단 대한민국 단식 테니스 위상을 한 번 높여보고 테니스 또 실력 향상 및 발전을 도모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초보 시절에 정말 랭킹 1위와 한 번 쳐보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소원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혹시 그때 1위는 누구셨어요? 그때 1위에 김용근 선생님이 제가 10년 동안 10년 동안 못 이기다가 한 번 다 이겼는데 은퇴를 하셨습니다. 그래서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벤트의 취지는 제가 이 대회를 하면서 만들어진 단식 발전 기금을 통해서 대회를 하나를 열 겁니다. 그 대회는 우승과 준우승자한테 해외 투어권 또는 투어 경비를 지원하는 대회를 개최를 여행 가시고 싶으신가요? 아닙니다.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